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에 거시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촬영입니다. 네 2024년에도 우리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사회의 여러 곳들을 분석해 나가고 또 좋은 저서들 이렇게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보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2024년에는 결단을 내리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곱슬님 조회수보다 좋아요가 두 배 많은 방송 자극적이지 않고 유쾌하고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같은 방송입니다. 사랑에 대해 배우고 갑니다. 김맹구님 신성민 상담사님 김태형 수장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회수보다 좋아요가 두 배 많은 게 좋은 소식일지 슬픈 소식일지를 모르겠네요. 네 건강한 밥상 같은 방송이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선상님 세 분 밸런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편한 프로는 조회수가 20만 이상은 나와져야 하는데요. 안타까운 댓글들이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 낮은가봐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너무 낮은가봐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여러 방송에 나오시면서 약간 그 희소가치를 잃지 않았나.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잘려야 되네. 선생님이 다른 방송을 잘리시는 걸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초반에 많이 보시고 이렇게 공유 같은 거를 해주시면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송이랑 또 다르게 책 내용도 좀 주되게 다르기도 하고 아마 다른 방송과의 또 차이도 있으니까요.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어부님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명 박근혜를 겪었기 때문이고 그가 잘하길 바랬고 그가 개혁을 이루길 바랬기 때문이었고 그의 훌륭하다고 소문난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역사상 최악의 암군에 가깝고 공약 이행률은 최저해 윤석열을 잉태하고 후계로 삼아버린 그를 급렬하게 까는 것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루미 님은 믿었는데 완전히 배신 때렸던 걸 나중에 알게 되면 화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지난 방송에. 지난 방송 때 이 광신적 사랑에 대한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다가 극렬 안티로 돌아선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송 보고 화가 나면은 이상한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화가 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해설을 해드려도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실망들 그래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1절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다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실망하실 수 있고 이유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완전히 돌아서서서 윤석엘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그런 일부 경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못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리고 그로 인한 실망감에 분노하시거나 그리고 비판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당연히 지금은 사실 평가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동안 국민들의 열렬한 촛불혁명 이후에 개혁에 대한 기대들을 사실상 해놓은 것이 없이 윤석열이라는 이런 무더운 정권을 보면서 더 좀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재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대한 교훈을 발판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책에 나와 있는 광신적 사랑 일부 정치 지도자에 대한 광신적 사랑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광신적 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도 화가 나신 분은 없으셨죠? 사회분석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고 지금 이제 수술 끝나고 응급실로 회복실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 큰 사건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개인이 저지르기에는 가능한 일인가 정치적인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데 어쨌든 이 철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안이 있을 만한 게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원인을 찾아보면 저는 한국 사회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불허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예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됐나? 그렇죠. 인간이 아니다. 광원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빨갱이는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배척하거나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낳은 심각한 배타주의죠. 반인간주의고. 이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이승만 시절이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소위 빨갱이다로 막 죽였죠. 테러 단체들이. 서북 청년단 같은 조직이 백주대단체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빨갱이 사냥이 벌어진 곳이 바로 한국 사회인데요. 이러한 빨갱이 사냥,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기초한 빨갱이 사냥 혹은 희생양을 만들어 사냥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다가 그나마 그것이 조금 약화되고 완화된 것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였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런 시절에 조금 약화되고 박근혜, 이명박 때는 다시 조금 심해졌다가 윤석열 정권이 되자 과거로 완전히 회귀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시절로.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바로 그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기초한 파셜적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괴상한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다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민주주의자, 개혁주의자, 인권운동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1당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윤석열 1당에 저항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착한 일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승만 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사회 분위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배타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 죽여도 된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죽여도 된다.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어? 죽여도 되고 죽여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 그런 극단적인 사회 분위기가 나은 현상이 이번 테러다. 그리고 가짜 사랑의 기초에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광신적 사랑이에요. 광신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눈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혹은 가짜 사랑이죠. 가짜 사랑을 하는 광신적 사랑을 하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구를 죽여도 된다고 했는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이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알아서 자기가 죽이려고 행동내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성스러운 의무. 그래서 행동에 나서서 이런 테러 행위를 일상하기도 하거든요. 또 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극단주의자라면 극단주의자라면 아마도 자기가 숭배하고 가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 악마화 시켰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한국 사회에 이러한 테러를 발생하게 만든 저는 기본 책임은 한국의 역사적 시계를 이승만 시대로 돌린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만큼 지독하고 잔인한 악마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악마화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정치검찰과 언론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악독하게 사냥을 했던 것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요. 후기에는 좀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거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놈들에게 맛을 들였어요. 재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악마화를 해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성균 배우가 극단적으로 생을 달리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독한 악마를 계속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사회 분위기상 사람들 극우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재명은 같이 타협하고 협치를 해야 될 정치인으로 볼까요 아니면 죽여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볼까요 후자라고 해가 하겠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오늘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가서도 하는 짓을 보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무슨 살을 날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테러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재미동포 신은미 씨라고 북에 여행 삼아 갔다 왔다가 그 이야기를 남쪽에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쳤어요. 사제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배 안에서도 그렇게 혐오를 계속 조장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격도 선생님 말씀처럼 그 혐오와 차별과 배타주의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죽여도 된다고 부추기고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게 적어요. 이런 현상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살아가면서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또 민주국가에서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같이 국가보안법이 있고 색깔 공격이 난무하는 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금지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심리가 팽배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사회의 잔인함 마녀사냥 같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신은미 선생에 대한 테러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과거로 돌아가면 김구 선생에 대한 테러 또 여은영 선생에 대한 테러 이런 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또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요즘 다시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까 윤석열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로 또 번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는 걸 떠나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윤석열을 죽이고 싶다. 이런 정도의 분노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극도 될까요? 쌍망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극단화되면. 그러다가 이제 내전도 벌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봐가 아니라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 너무 걱정되고요. 일이 있은 후에 윤석열과 한동운도 관련해서 발언을 바로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폭력은 용담 안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반응은 아주 바로 나왔고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 평소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치료에 최선을 다해라. 라면서 되게 구체적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은 이런 반응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발빨라요. 아니 근데 민원들이 하나같이 폭력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폭력 중에서 더 무서운 게 정신적 폭력. 그렇죠. 심리적 폭력이에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런 폭력이 주였다면 오늘날의 폭력은 주로 정신적인 폭력이거든요. 심리적인 폭력.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과 한동훈이야말로 폭력의 대가들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폭력. 사실 엄청난 걸. 압수수색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죽어라 죽어라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해가 폭력을 행사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용납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에 부터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적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은 나서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치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하면 잘 안 돼요. 치료가. 윤석열이 말을 하면 진행된 게 없죠. 오히려 나빠져요 상황이. 상황이 더 나빠졌죠. 젠버리가 하면 젠버리가 망하고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설치면 엑스포 참패하고 어지채.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암호 같은 거인가요. 암호 같은 거. 가만히 있으면 의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왜 간섭해서 또 초치냐고요. 국민들이 불안해지겠으리. 저놈이 또 나선다 이거. 윤석열이 맞는 말을 하면 불안한 심리가 저는 국민들이 생긴다고 보고 윤석열이 앞장서면 말아먹느라 저게 사고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빠르게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등 이런 소리를 윤석열 답지 않게 했을까. 수사처를 설치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다라는 섭담을 생각하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건 터지자마자 지네끼리 막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야 혹시 네가 시켰니. 너냐.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본인들 당이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에 전화해서 너희들이 한 거냐 혹시. 그럴 수 있겠네.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안 시켰는데. 서로 다 아니라고 해.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발표해 그러면 아니잖아. 야야 이거 우리한테 화살 오면 큰일 나잖아 이거. 그리고 빨리 수사본부 대규모로 꾸여서 우리 쪽과 연관을 다 끊어. 아닌 거라는 거. 그래서 윤석열이 나서는 거 보니 이게 자기들한테 불똥이 띌까 봐. 또 총선에 나쁜 영향을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까 봐 지금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도 발언했거든요. 막 제가 만약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표기까지 했어요. 한동훈이랑 지금 윤석열이 몸이 달아 보여요. 지금 자기랑 엮일까 봐. 그래서 제발 저런 거 왔다. 너무 신속하게 대응하니까 불안하다. 이런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완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영상을 봤는데 정말 좀 충격적으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목을 찔렀다는 게 이전에. 목을 찔렀고 그 칼 자체도 진짜 흉기. 10cm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일반 칼인데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손잡이도 다 준비를 냈고. 그러니까 계획. 우발적이지 않아요. 네. 계획해서 온 거예요. 네. 계획 범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죠. 이거는 전문가 아니면 행사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침일합니다. 그 모자를 준비해서 의심을 풀고 사인을 요청해서 다가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렇죠. 상당히 치밀한 범죄라는 걸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 의도 그러니까 동기 이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것도 걱정은 돼요. 송영길 대표 예전에 피습당했을 때도 진보단체 성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분 모이냐. 네 분처럼. 지금도 그런 설이 있잖아요. 이낙연 지지자 이낙연 대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정신 사납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피습당한 거는 당내 정리를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당연히 의도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암살하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괜찮은 사람 유명한 사람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거의 암살을 했잖아요. 뭐 케네디 대통령까지 암살당하는 세상이니까. 존 레논도 죽었고 마틴 루터킹, 말콤 엑스 등등 위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제일 걱정하기에 암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은요. 암살당할 거다. 오바마.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 암살이 많은데 사실 그게 다 미친놈들이 죽인 거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미친놈의 소용으로 과연 믿을까요. 미친놈이 꼭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기존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마다 암살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의심을 하죠. 배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데 jfk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를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감독 누구더라? 하여튼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거 있어요. 케네디를 누가 죽였는가. jf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누가 죽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 쭉 시 사는 바는 미국 CIA가 죽였다는 얘기죠.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그런 거를 영화로 풀었죠.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신이상자 치고.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가 지나야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쾌유를 기원을 하고요. 너무 놀랐어요. 빨리 회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질문들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어요. 그런데 회동 후에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비명계 인사들도 따라서 나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등지고 나가는 이낙연의 향후 행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들어보니까 이번 총선 때 이낙연 신당에서 전체 다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전 지역구에.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낙연은 말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런 진짜 귀신 신당한 것 같는 싹가먹는 소리를 할 게 아니고 공천권을 안 주더라. 날라 했는데. 당권을 안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이낙연이 말하는 변화가 너무 웃겨요. 내용이 없어요. 공천권을 내놓으라는 그런 변화가 없어. 이거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이고. 어쨌든 이낙연은 그 자체 개인으로 봤을 때는 파괴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그래서 비명계에서도 지금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거든요. 왜 탈당하고 지랄이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것 같던데. 이낙연 왜 저래 쟤. 왜 혼자 저래 이렇게. 그런데 이낙연이 원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용감 불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탈당을 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믿는 게 있다. 강력한 뒷배가 있다. 실제로 지금 이낙연의 정당을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정당 청당을 도와주고 있는 세력이. 이낙연 쪽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력이 해준다고 합니다. 준비 자체를. 준비 과정 자체를. 정통한 소식통의 하면. 그리고 이낙연은 그걸 백을 믿고 지금 설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 가장 큰 배후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고요. 또 미국이 일사불란하게 한국의 극우 세력을 조종해서 보수대연합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국짐단과 이준석의 신당 이낙연의 신당 끌어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다가 총선 전에 합당할 가능성은 적지만 총선 후에는 당연히 합당하겠죠. 그래서 보수대연합을 구성해서 연구직권을 하려는 그런 음모가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낙연은 지금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거 자체가 지금 비명계획에 다 전달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정보가 얘네들이 놀래는 거죠. 그래서 비명을 확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같이 하겠죠. 이낙연이랑 하나씩 둘씩 설득하겠죠. 지금 선이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비명계획에는 결국에는 어차피 이낙연을 따라 나갈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떻게 유준석이랑 한동훈이랑 하나로 합쳐질지 어떤 말로 또 이렇게 그렇죠. 어떤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반륜석열 반륜석열 반민주당 비재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민들이 지지받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떤 일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반성이 있다고 보신 건가요 없지 않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거 보수대위원회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 걱정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서로 칭찬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서로 만날 수 있다 그러질 않나 또 이준석은 한동훈한테 노태우처럼 백담사에 보내는 용단을 내리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도죠. 한성열을 아니 한성열이래 한성열이래 윤석열을 이름까지 헷갈리네 이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윤석열을 치고 나하고 붙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한동훈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고 한동훈도 그런 큰 세력을 밀어주고 있다면 어느 숫자로는 주인을 바꾸면서 윤석열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반순 윤석열의 기치 아래 또 뭐 민주당에 정을 못 붙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활해서 끌어들이려면 그럼 국힘당이 지금 한 30% 지지받고 있고 민주당이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반대한 사람은 한 60% 되는데 30% 정도가 유동적이에요. 네. 이 사람들까지 먹으면 국힘당이 한 거의 50, 60까지 육박할 수 있으니까 해골만 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개의들 계산은. 그런데 이쪽에서 강력한 윤석열 탄핵 투쟁 또 윤석열 심판 투쟁이 벌어진다면 이 음모는 파탄하죠. 효과를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주저주저하는 상태로 지금 4월까지 가면 모두가 다 폭망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런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스 배우도 이해가 되네요. 그거를 꺾기 위해서 이재명 중심으로 어떤 윤석열 탄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를 꺾기 위해서 구상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김건희 특검도 지금 관심이 확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것도 확 사라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됐는데요. 왜 이렇게 기쁜 것보다 찜찜하죠? 그때 통과됐는데 그 다음이 꼭 있는 거 아직은 이제 다 진행이 덜 된 것 같죠. 윤석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겠다고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국힘당에서 한 10석에서 한 20석 사이 정도 이탈하면 재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힘당에서 이탈할 가능성 있을까요? 이게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되냐 안 되냐가 사회 분위기가 별 게 없이 조용하다. 지금처럼 특별한 일 없이 그럼 국힘당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말로는 이탈표가 못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워낙 얘네들이 눈치 보고 무서워하는 상황이라서 쫄아가지고 이탈표가 쉽게 안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세상이 막 들끓는 분위기 윤석열 탄핵 심판 이게 막 대세가 되는 듯한 그런 투쟁의 분위기가 생기면 옛날에 헌재가 박근혜 탄핵 결정 내렸듯이 얘네들도 두려워지니까 이탈표가 나오겠죠. 과거에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이탈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우니까 한 거예요. 국민적 투쟁의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반대 투쟁 탄핵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진다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쌓인 한도 많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 당한 게 많아요. 들어오자마자 사망을 쳐냈죠. 그다음에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맨날 비하하죠. 그러니까 국집당 사람들도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캐비닛 무섭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조성된다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 제의 의결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잘 싸우느냐 또 민주당이 또 잘 싸우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겠냐 이탈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싸우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한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들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1, 2월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위기 얘기도 1, 2월에 큰 사건이 터질 거다. 이걸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1, 2월이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가늠하는 전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에 국민들이 어떤 각오로 싸우느냐 이 촛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동훈 얘기를 조금 하기 싫은데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진짜 한동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제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셋 중에 누가 제일 싫냐 그러면 저는 한동훈이거든요.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한동훈을 싫어하는지 심리 분석은 지난 방송에 있습니다. 선생님 제 심리 분석을 해주셨어요. 한동훈 왜 싫은지. 한동훈의 수락연사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피해다니다가 누가 보라고 해가지고 잠깐 봤는데 어쨌든 이게 이슈였습니다. 꽃게, 손동자. 근데 이거랑 이어서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로 만나는 장면에서 까치발을 드는 장면도 나왔어요. 사진 찍을 때. 네. 사진 찍을 때. 이런 현상들. 우리가 흔히 보기엔 좀 쉽지 않은 동작들 아닙니까? 한동훈 왜 이러는 건가. 일단 이거는 그 상황에 맞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표현에도 맞지도 않았고. 뭐 할 때 그거야. 이게 원래 이제 소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쓰는 외국에서 서양인들이 쓰는. 그래 서양인들이 코미디언들이 주로 하던데. 그러니까 주로 조롱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식석상에서 쓰는 경우는 다 처음 봤고 그리고 한동훈이 미국 유학판 거야? 그걸 모르겠네. 미국 시청파겠죠. 유학판 아니지만.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시청파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되게 흔히 쓰는 습관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절대 쓰지 말라고 막 그 견고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오래 살면은 이게 굉장히 습관화돼 있더라고요. 많이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왜 저런 행위를 하지? 아니 근데 한동훈이가 꽃게를 흉내는 게 이번엔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과거에도 했으면 얘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습관이 됐나 보다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놈이 안 하다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실수라고 봤거든요. 참다가? 참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이제 막 자기가 약간 뿜뿜해가지고. 뭔가 막 연상해서 보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수습을 못 해가지고 이거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습을 못 해서 다시 더 써가지고 원래 쓴 것처럼 했다라는 제 새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러 했다. 너무 여러 번 한 거는 알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지는 멋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가 미국 문화. 나 귀엽지 뭐 이제 그냥 하나만 하지. 이거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그러니까 한도문이가 지금 무지하게 애쓰는 게 자기가 뭐랄까 영리하고 똑똑하며 젊은 세대의 감성을 알고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스마트하고 서구지향적이고 등등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애를 엄청 써요.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연설물 내용도 보면 얘가 준비를 많이 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상한 얘기도 했더라고요. 조지 포머니 뭐 바둑 누구더라? 하여튼 이 누구는 10대 때인가 바둑을 했고 뭐 중년에 조지 포머니 했고 피치콕은 60대 했다는 그런 괴상화 소리를 짓거리길래 나이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들은 짬뽕 얘기들을 막 근데 그거를 순간 떠오르는 걸 한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그렇죠. 평상시에 한동원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그런 연설을 할 수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준비한 거다. 오랫동안. 책 뒤지고 뭐 인터넷 뒤지고 또는 측근들을 독촉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게 몇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원이 자기가 정치인이 되면서 연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이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거고 원래 한동원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연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전에 인정 욕망이나 관심을 받고 싶은 욕망이 과도한 사람이라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까치발이라고 봐요. 저는. 이건 이제 습관화 된 거거든요. 까치발이 이재명 대표 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했어요?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몇 컷이 나옵니까? 한동원 까치발 이런 거 막 검색이 돼요. 아 자주 하는 거군요. 네. 자주 해요. 사진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동원 까치발 사진도 있고 이재명 대표했을 때도 했고 그러니까 자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사진 찍을 때마다 자기가 키 커 보이려고 애쓴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습관은 오래전부터 붙어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눈도 크게 뗀다든가 일부러 배도 집어넣는다든가 뭐 등등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맘에. 그 중에 하나가 까치발일 가능성이 있어요. 까치발은 진짜 너무 티나잖아요. 우리가 표정을 좋게 하고 좋게 보이려고 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티나니까 무한해서라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두도 이렇게 높아요. 보니까 한동원이. 구두도 이만큼이에요. 그걸 또 들어요. 연예인들도 사실 잘 안 하는 겁니다. 까치발은. 너무 민망해서 못 보겠는데. 키도 보면은 자기가 제일 컸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하는 거죠. 좀 올리려고 키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잘하고도 어디서 나오고. 불쌍해요. 한동원이.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애를 쓸까 저게. 까치받으면서 네. 발가락 아플 텐데. 아 이게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라면 앞으로 계속 자주 목격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키높이 구두를 구두를 더 이렇게 높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이힐을 신고 나오든가. 그거는 좀 신경을 쓰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서 이제 들으면 평가 그런 거 되게 민감해요. 한동원은 상대방이 마치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아는 사람처럼 데리고 갈 때가 많거든요. 뭐 윤석열 얘기 물어보면 저는 맹종한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맹종한다고 했냐. 아무도 소관에 있는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가 먼저 얘기해요. 또 뭐 머리가 복잡한 거야. 갱건이 특검법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곤란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만 했지 말로는 안 했잖아. 그런데 이미 알고 있다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다. 본인이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짱구를 막 굴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한마디 할 때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한동훈은 연출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격차가 너무 크다. 연출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가 기대됩니다. 그때는 그 청문회에서 보여줬잖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깐족깐족대고 말꼬리 잡고 이거 좀 이거 등이 이렇게 하는 거 코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게 이제 한동훈의 비연출 모습 솔직한 모습이고 꾸미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때는 어휘력도 빈곤하죠. 근데 연출했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말 써가면서 뭐 그래서 기자들하고도 질문을 제안해서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건희랑 왜 친한지 알겠어요. 김건희도 약간 그런 타입이잖아요. 평상시에는 막 얘기하다가 그 기자회견 보면은 말투와 목소리 톤까지 바꿔가지고 딱 포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 네. 닮은 점을 찾았네요. 네. 그래요. 연설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를 언급했는데 한동훈이 있다는 건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 왜 갖다가 썼는지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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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과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대타입돼는 연결선상에서 논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다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또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들 만주의 독립운동가 통일이 되게 전이네. 분열들이지. 하여튼 그런 쪽이니까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서 또 불의에 맞서 싸운 사람으로서 동질성이 있죠. 역사적으로 흐르는 것에서 하나라고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이 왜 이런 걸 언급했을까. 그런 게 이상해요.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 홍범도 장군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적대감이 있다. 한동훈이 적대감이 있다. 오히려 적대감이 있고 질투심도 심하다. 왜냐하면 자기는 비겁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하지 않은 삶 용감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식이 질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대놓고 훼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을 홍범도 난 너무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빠지고 모양도 빠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끄집어내놓고 사실은 모욕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 니네가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특권 세력이 돼서 청산 대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정하는 데서 어디까지 부정하느냐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세력만이 아니라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까지 싸잡아서 지금 매도하는 식의 논리를 구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대단히 나쁜 놈인데 조롱은 비연형에 진짜 도가 터있네요. 도가 팠다. 그쪽은 아주 도사예요. 그쪽은 잘합니다. 즉흥적으로 할 때에도 그건 잘해요. 남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운동권 특권 세력이란 말은 사실 현실을 왜곡하는 말이고 운동권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한 번도. 저도 굳이 얘기하면 옛날 운동권 출신인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특권이 없어. 평생 동안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일부 586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에 들어가서 약간 거물이 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땐. 그런 점에서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는 말은 운동권이 저지른 일부 실수를 지적하는 말로는 볼 수 없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말이겠죠. 비하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말 사실 특권 세력 하면 한국에서는 검찰이 운동권이 언제 특권 세력이 된 적이 있어요. 검찰이 특권 세력이었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거네요. 검찰이 특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운동권이 특권을 가져요. 이런 분노인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쏟아지는 비난이 있잖아요. 특권 세력이다 뭐다. 이걸 그대로 앞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이 놈이. 얘네가 말꼬리 잡는 천재라기보다는 그러네요. 아주 그쪽에 못되게 지능이 발달한 놈이에요. 자기를 그대로 못 내미는 것처럼 상대를 비판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돌려서 생산을 못해 새로 생산을 못해. 창조를 못해요. 상대방을 비판할 때도 자기 말로 못해요. 상대방이 쓴 말을 비틀거나 그 앞에 뭘 붙여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치사해. 특권 세력 그러면 운동권 특권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든가 너희는 전체주의야 그러면 너희는 뭐 개딸 전체주의야 이렇게 언어에서 반사만 계속해서 이래서 한동을 싫어하는 거야 언어에서의 창의력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고 자기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남이 한 말을 그냥 거울처럼 반사하는 이놈이 하나씩 진짜 말꼬리 잡기죠. 말꼬리 잡는 애기 때 하는 거잖아. 애기 때 하는 거죠. 정말로. 딱 그 공격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의 지금 공격이에요. 이것도. 저는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삶의 목표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냐. 말이 안 되네. 운동권 특권 세력을 먼저 찾는 게 지금 먼저 그러니까요. 없다. 지금 없다. 아니 국민들한테 시대정신이란 뜻을 모르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같았어요. 이 놈이. 또 표절의 왕 아니야. 표절의 왕. 그러니까 맞지도 않은 곳에 어디서 들어본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한나라의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 라는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는데 하고 싶은 건 많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 동료 시민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거기서 근데 저는 이 문장을 굳이 얘가 여기 상황에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이거는 그 뭐일까 무의식적 자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의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쓰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어린 시절에 한 일화가 떠올라서 기록에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질문 너무 힘들었다.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떤 아이였을까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 욕망이 과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의 눈치를 엄청 봤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저는 커서 검사가 될래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저는 커서 가수가 되겠어요 농구선수가 될래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래서 되고 싶은 게 없었던 겁니다. 곤란하고 싫었던 게 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래서 곤란했다라는 말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되고 싶은 게 없었다기보다는 그거를 말했을 때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부모님이 싫어하실 수 있다. 저도 되고 싶다 되고 싶었다라는 말이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돼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풀렸을까요? 아니 근데 검찰이 되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양육 사육당해서 검찰이 된 거지. 지금 뭐 별로 즐거울 것 같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참 불쌍한 아이였구나. 아동기의 꿈도 제대로 꿀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슬펐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2부에서 나오는 사연에나 볼 것 같은 그 사연 상담 글이나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야 이 사람이 정말 우울하게 자랐구나. 안타깝게 자랐구나. 이런 연민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 표현을 굳이 여기다가 왜 갖다 놨을까.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 저는 거기 이제 이 말이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서 했으면 그래 안타까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렇게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 연설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의도가 있게 좀 느껴지고 되고 싶은 게 없었다를 우리처럼 마음 아프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본인이 그러니까 넣었죠. 넣으면서 그냥 뒤에 문장 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 문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이어졌어요. 그냥 듣고 싶은 게 없었던 게 되게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나 그렇죠. 갖다 쓴 거잖아요. 자기의 어렸을 때 추억을 본인은 직면하진 못했겠네요. 부지불식간 이거 썼을 수도 있어요.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 끌어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보통 속마음이 드러나곤 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았을 수 있어요. 핸드폰 비번 감추기 뭐 이런 거 가발 쓰기 조롱하기 남 조롱하기 말꼬리 잡기 뭐 이런 거 근데 무의식정에 무의식정에 이거는 갖다 쓴 거다. 그래서 본인이 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런 건 모르죠. 한두훈 씨 우리 심리 분석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두훈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우라통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북한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이 전원에 의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전쟁에 일어나냐고 뭐라고 오셨습니까? 남편분도 얘기하셨잖아요. 남편도 지금 김태영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냐.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 빨리 확인을 해오라고 저한테 아침에 주문을 넣었고 엄마 전화했더니 성미야 여기 내려와 있는 거 어떠니 김치도 많이 담가놨고 쌀도 많이 사놨다. 그래서 정말 엄마 내려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북측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얘기를 했냐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대남 사업 부분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주적으로 뭐 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나 봐요. 그게 가장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남측이라는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전쟁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가 왕창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저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쪽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대 지도자들의 강력한 유언이었고 소망이었고 또 북쪽 주민들 모두가 강렬하게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면 뭘 바꾼 거냐 이번에 대화협상에 기초한 평화통일노선을 바꿨다 폐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대화협상에 한 평화통일노선이랑 곧 연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합의를 좀 했었죠.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쪽의 연합제안이 유사하다. 거기에 기초해서 통일국가를 지향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었어요. 6.15 공동선언 이게 북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198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연방제 통일방안이에요. 두 개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하자. 그러려면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폐기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통일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하겠단데 평화통일노선을 폐기했으면 남는 건 무력통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통일노선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무력통일노선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하셨나요? 전환하겠다라고 한 거죠. 했다. 이미. 이거는 위험한데요. 작년부터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 게 그거예요. 완전히 적대국가로 보는 거죠. 이제는 동족 이런 게 아니고 특수관계도 아니고 적대국이거나 교전당사국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공식화한 거거든요. 그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남쪽에서는 남쪽 체제를 북쪽이 인정했네 멋내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죠. 통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신호라고 봤는데 그게 이번에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냐면 북쪽에서 하는 얘기를 이번에 신년사를 들어보면 그겁니다. 70년을 돌이켜봤을 때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뀌어도. 민주당이 되든 보수 세력이 되든 바뀌는 게 없더라. 그러면서 친미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남쪽 정치 세력이.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누기로 공동선언을 하고 미국에게 제동이 걸려서 추진을 효과적으로 잘 못했어요. 그 정도만 돼도 북쪽이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에서 4.27을 비롯한 세 번의 회담을 하고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버리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적대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후반부터. 그러다 윤석열이 들어서고는 노골적으로 핵전쟁 도발 전쟁연습까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렇게 되자 북에서 70년을 돌아봤을 때 이 놈들이 진짜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쪽 정치 세력이.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벗어난다.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민주당이 되더라도 협상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민주 보수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70년간을 돌아봤을 때 미국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우린 미국하고 해결하겠다. 너희는 그냥 꺼져라. 대화 상대로 절대 쳐주지 않고 깔짝대면 힘을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게 가지는 큰 문제점은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북과 미국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남쪽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물론 윤석열이가 자처한 거죠. 윤석열이가 결정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쪽이 진작에 핵무력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서 미국한테도 매일 협박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도 화성포 18형 훈련 발사를 하면서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줬다. 한마디로 워싱턴에다 쏘겠다는 얘기잖아요. 화성포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나라인데 남쪽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통일 때문에 같은 동족이고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여지를 둔 게 있어요. 핵무력 같은 거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쪽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죠. 동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너희는 동족도 아니다. 적대국가인데 적대적 국가관계 교전 당사국 간의 관계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라는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처럼 할 거다. 그래서 남한에서 남쪽에서 윤석열이가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오면 전면적인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번에 한 것 같고요. 그 표현이 남반부 전 영토를 평장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나왔죠. 전 영토? 엄마 안 되겠어요 거기도 어디 있으나 똑같아 땅 끝인데 거기다 포함한 답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사소한 도발이라도 쉽게 얘기하면 대사변이란 표현도 쓰면서 북에서 그걸로 대답할 거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전면전쟁 그것도 핵무력을 처음부터 쓰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동족이니까 가능하면 대화를 하고 핵무력은 안 쓰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이제는 건드리면 바로 핵무력을 전술핵을 쓰겠죠. 전술핵으로 다 타격하고 남반부 전 영토를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윤석열 윤석열이 들으면 알아들어요 이걸 죄송합니다. 미국이네요.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한테 한 얘기예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우리랑 대화가 깔짝거리는 거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네요. 윤석열 앞세워서 혹시 도발 조금 하고 국지전 이런 거 기대하면 어림도 없다.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갈 거고 미국 본토로 화상포 날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마음의 정리를 해라. 미국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한테 경고한 건 뭐냐 한국 중재자로 더 이상 이용 못한다. 옛날에는 한국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협상하면 잠깐 그걸 통해서 미국도 그걸 뭐 할까요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얄절없다는 거죠. 한국은 중재자로 못 들어오니까 할 얘기 있으면 니네가 직접 하고 항복할 생각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한테 전쟁할 건지 항복할 건지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날짜 패스 말고 직접 얘기해. 그렇죠. 이번에 이 신년사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결정해라. 빨리. 미국이 계속 적대 행위를 지속하면 뭐 우리는 당연히 강경 초강경으로 맞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쟁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시작되는 순간 전면적으로 전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문제 보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한테는 좀 심각하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다 신원식은 더 해요. 신원식이 지금 더 해요. 국바부장관인데 얘는 윤석열은 더 해요. 윤석열이 경로할 정도야. 네. 신원식은 더 한술 더 뜨는 놈이에요. 걔는 진짜 전쟁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 라인에서 사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 바로 용산으로 전술행이 날아올 거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조치유 후보고 하라고 신원에 가서 부대 방문해가지고 신원식이 좋아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대응해라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정말정말 높아졌습니다. 정말 높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유례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유례없죠. 이런 식으로 통일노선을 변경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남쪽을 이렇게 대안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여지들은 다 있어요. 대화의 여지들을 다 열어놨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닫은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한다. 이 말은 그동안 교류사업을 위해서 남겨놨던 그런 건 이제 안 하겠다. 대화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듣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최선희 외무상이 만나서 정리작업이 들어갔어요.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사지휘관들도 31일 날 만나서 전쟁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시작되면 남반부 전령도 평정 또 얘기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이 올해 8월에 핵전쟁 연습을 전제로 한 한미합동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공개했습니다. 이미 그 작전은 예년과 달리 북에 대한 핵공격을 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거를 그대로 두고 볼까 썩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을 일단 끌어내려야 뭐가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북쪽과 남쪽이 다시 협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든 대남 통일운동 통일노선을 좀 다시 평화 쪽도 제거하라고 요구하든 민간 쪽의 그런 접촉이나 이런 거를 북한이 거부한 적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무니컨 목사님이나 당국하면서 풀린 물고가 열린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내려오고 민간 영역에서 조금 더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눈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쪽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민간 쪽과 함께 연립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진보세력과 함께 연립정부가 서면 북쪽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민주냐 보수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민주연합정책은 다른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남쪽이 북쪽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미자주성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확인했던 70년 동안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있으려면 남쪽이 적어도 자주정부가 서야 됩니다. 민족 자주정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을 끌고 나올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야 이게 아마 다시 방향이 바뀌면 바뀌지. 만약에 그냥 정권교체가 돼서 민주당이 되었다 그래도 아마 대화 안 할 겁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때 당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다음 대선이 정말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것도 국민들한테 알겠는데 아직 그런데 북한이 이제 발표한 것들의 특성을 보면은 대부분 발표한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잘. 안 바꿔요. 굉장히 신중하게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사상 초유의 가장 강경한 표현 이고 그거를 앞으로 노선으로 지금 정리를 한 상황이라면 바꾸기 당대회에서 결정한 건데 못 바꾸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죠. 그 첫 번째는 윤석열이죠. 윤석열을 일단 날려야 되고 네. 한반도의 운명이 저희한테 달려버렸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전원회의 보면서 미국한테 한 경고다 이렇게 좀 인식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도들은 다 남쪽을 겨냥해서 이런 걸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북미관계 북미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를 핵심으로 북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에서 한번 더 다시 해소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책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그 다음 방송 때 책을 다뤄보는 거 하겠습니다.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로 다음 시간에 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진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하십시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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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